시간이 날래? 어허 멋있다 여하 되실거죠? 네 대개에서 들어온다니면 멋있긴 할텐데 위험해서 안돼요 네 그건 대개 저도 잘하시나봐요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돼요 아 자동으로? 그렇게 잘나와요? 자동 오세요 예예 진짜 멋있네 그러면 더 좋지 한 바퀴 걸면 더 좋아요 물앞은 그래서 꼭 사야돼요 그러게 여기서 다 올라가는 곳이 있네 요렇게 가지고 올라가? 올라가? 네 요까진은 이게 커플의 시스템이만 해가지고 여기 있어 그리고 또 암초 저의 직원원이 아위둘 여조차장 자기 갈 길 날 찾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후진 마치고 전진을 하여 노석이 방을 가지나가는데요 잘못하신분 계세요 유랑산 또는 또는 생일이 만족 또는 뿜이 끝 또는 다행히 그 그렇게 다행히 아멘 아 아멘 도입 도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